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LS 머티리얼 주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단기평선 상단 구간에 위치하려는 매수세와 함께 26,55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4.1%로 장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리목 매매를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저점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상단 구간에 머무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간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LS 머티리얼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2차 산업군에 있어서 우리가 전망과 모멘텀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3월 12일 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이 4만원 구간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우리가 추후에 수익으로 좀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LS 머티리얼즈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양봉이 이렇게 두 개 떠 있으면 또 매수하자마자 또 눌리는 거 아닌가요? 매수하자마자 조정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수를 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로 보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 하나 남겨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에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날 수 있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건너뛰기 해가지고 뒤에 있는 종목만 받아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트리얼즈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12일 날 무조건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저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LS 머트리얼즈가 망했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악재가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내 시장은 항상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대감과 그리고 우려감에 있어서 이 차트의 변동폭이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떠한 악재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순히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이러한 저점 구간에 지금이 LS 머트리얼즈가 2차 산업군에 속하면서 앞으로 캐나다랑 EU 같은 경우에는 35년도부터는 전기차랑 수소차만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망하냐고요. 어떠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S 머트리얼즈가 그런다고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재무 바탕도 깔끔하고 실적까지 바탕이 되고 있는 이러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세계적인 산업 분야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과연 2만 5천원이 적정 주가가 맞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전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3월 11일 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무조건 3월 12일에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타점 분명히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렸고 무조건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주문철TV에서 이 다음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날도. 다음날도 그랬죠. 세력들 작전 가격 터치했고 상승 낼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3월 13일부터 시작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 상단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저점 구간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폭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까지 충분히 생기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기 대응 하셔야 된다. 단기 대응 타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어서도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수익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전에 제 영상 보시고 나서 LS 머티럴즈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S 머티럴즈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3월 12일 날 시초가 언제? 아침 7시 30분에 단기적인 차이 실현하고 엑시트할 거니까 전부 다 2만 6천 5백 원의 예약매도 걸어두시고 시초가에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대응. 이게 단기적인 대응이 있어야 추후에 수익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 평당가가 지금 여기 4만 원인데 알아서 올라와주겠지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안 와요. 왜? LS 머티럴즈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재료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차전지라고 해서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팩트를 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와주려면 이 재료를 소모하면서까지 상승세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이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이목을. 이목을 끌어놓고 발생되는 거래량이 있어서 우리가 매매를 이어나가면서 수익으로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LS 머티럴즈 시초가에 전부 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권 여러분들 전부 다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분석도 없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드린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든지 분석을 기반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타점 공유 안내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 대부분 평당가 적어주시는데 대부분 42,000원 이상이에요. 대부분. 대부분 42,000원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LS 머티럴즈 공모가가 얼마였어요? 6,000원이었죠. 6,000원. 이 6,000원에 대한 공모가를 우리가 이겨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불러일으키려는 이러한 하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상당 구간에 머무르시는 주주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레시트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LS 머티럴즈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매수 타점이 좀 필요하다.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의 한 400개, 300개, 400개 정도씩은 오는 것 같아요. 300, 400개 정도? 이렇게 오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스팸을 좀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지금 스팸번호로 좀 등록이 돼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송하지만 이전에 LS 보내셨던 분들 아직까지 문자 보내셨는데 타점 안내 못 받으신 분들 전부 다 다른 번호로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번호로. 다른 번호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답장 드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다른 번호로 문자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기존 연락처 010-00-00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이 번호로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번호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떻게 다른 번호로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이 부분 좀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물리적으로 이게 300분, 400분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보내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쓸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 하나가 좀 있습니다. 자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얼마 가지고 만듭니까? 1억 투자금을 300만원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24년 상반기 6월까지 해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 전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진행할 거고 일단은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하는 겁니다. 단지 이벤트예요. 이벤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으면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벤트니까 전부 다 타점 공유 무상으로 안내 드릴 거고 일단은 포트 구성 끝났는데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어요. 그쵸?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우리가 저점에서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선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단타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대응만이 내 생계 유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제가 이게 포트 구성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포커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한테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는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응이 진짜 어려우세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저점 매집해놓고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매도 시그널도 드리면 보통 매도하는 것도 한 하루 이틀 걸리세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셔가지고 일일 걸려도 주가 변동이 없는 이러한 고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 구성을 좀 하다 보니까 단타는 좀 이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충분히 매집을 해놓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담배 피다가 커피 한 잔 하다가 밥 먹다가 화장실 갔다가 차트를 딱 봤는데 매도 시그널이 나왔어. 지금 매도 하래. 그런 매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포트 구성을 좀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300만원 같은 금액 가지고 진행하려고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진행하려고 300만원 넣어놨으니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환영합니다. 제가 300만원 이하로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1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전부 다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무거운 종목들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요. 충분히 10만원, 50만원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비중 조절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환영합니다. 저는 오히려 1억에서 2억 굴리시는 분들보다 10만원, 50만원 굴리시는 분들이 더 좋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리면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리액션이 말도 못해요. 이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딱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와 역시 주문철 믿고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는데 이게 또 큰 돈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감사, 점점, 눈웃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시득 굴리시는 분들보다 저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열정이 굉장히 넘치세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열정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저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에이 뭐 10만원 가지고 1억이야 이렇게 스스로 제안을 두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1억 투자금 그래요 뭐 1억까지는 못 갈 수도 있죠. 그래도 3천이든 5천이든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시드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전부 다 보여드렸어요. 가능성 있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다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시즌2 할 겁니다. 하반기에 시즌2 할 건데 시즌2 때는 약간 공격적인 타점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 우리가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만들어 놓고 시즌2 때 그대로 갈 거다. 그리고 시즌2는 그 입장인은 안 받을 겁니다. 지금 300분 입장하시는 그대로 시즌2까지 가는 거예요. 시즌1 끝나고 그대로 시즌2까지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면 그대로 시즌2까지 진행하신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젝트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링크 보내드릴 건데 제가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다 진행할 거예요. 너무 많은 메신저를 활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또 시그널 공유들이다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혼선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나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링크, 텔레그램 링크 전부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 보내신 분들 답장 제가 이틀도 걸리지 않아요. 무조건 하루 만에 전부 다 답장 드리거든요. 하루 만에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보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다른 번호로 다른 번호로 매수라고 보내주시고 다른 번호로 매수라고 보내주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자를 거의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카카오톡도 아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문자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한번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링크 보내드릴 거고 입장하시고 나서부터는 문자 쓸 일 없으니까 다른 번호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1일 내로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카카오톡 링크 한 번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 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 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